표는 질량이 서로 다른 별 항상 별 문제를 풀 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대비죠 질량이 서로 다른 별인지 주계열성인지 외성인지 거성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시고 별 A, B, C, D의 물리적 성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별 A와 D를 HR도에 나타냈대요 A와 D를 HR도에 나타냈대요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A와 B는 적색거성이냐라고 물어봅니다 B와 C가 여기 없으니까 B와 C를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B는 표면 온도는 약 3500 여기 어딘가에 그 다음에 광도는 10의 5제곱 그럼 여기 어딘가에 있겠네요 B가 그 다음에 C는 표면 온도가 2만 근데 광도는 10의 4제곱 여기 어딘가에 있겠네요 D가 그쵸? 자 그럼 A랑 B가 적색거성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우선은 두 가지 형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만 켈빈이 넘어요 그쵸? 표면 온도 만 켈빈이면 A형별 흰색별입니다 적색거성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적색거성은 표면 온도가 낮아서 심지어는 태양보다도 낮아서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틀렸어요 A때문에라도 그쵸? 근데 그러면 선생님 B는 표면 온도가 3500이면 불그스름한데 왜 적색거성이라고 안 써져 있고 초거성이라고 써 있을까요? 답안지에 이렇게 묻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도 좀 아셔야 돼요 광도 개념이거든요 초거성은 광도가 10의 5제곱 정도 태양보다 그거보다 훨씬 더 커지는 경우가 초거성이 됩니다 주로 적색거성은 10의 제곱 정도 태양광도에 거기까지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이 정도의 적색거성이 있고요 이 위에는 초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도에 대한 비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색거성하고 초거성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은 이라고 얘기했거든요 B, C, D 반지름 뭔가 잘못 썼네요 그쵸? 얘가 C인데 그쵸? 여기다 D라고 썼네 얘가 C잖아요 그럼 반지름은 누가 크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반지름은 B가 제일 클 거예요 B, C, D로 따지면 이렇게 갈수록 1도는 작아지고 반지름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B가 제일 큰 게 맞고요 그 다음에 C, D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거의 비슷하죠 표면 온도가 거의 비슷한데 그쵸? D 같은 경우는 또 외성이에요 광도가 되게 작아요 반지름이 엄청 작다는 얘기겠죠 니은은 동그랗이 자 태양은 어디 있을 거냐면 태양은 여기 어딘가 있을 겁니다 태양은 그쵸? 근데 지금 C의 나이가 태양보다 적냐고 물어봤는데 C도 주계열성이잖아요 근데 태양보다 훨씬 광도가 큰 주계열성이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왜 문제를 읽으면서 주계열성이냐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라고 그랬냐면 주계열성들끼리는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?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크고 표면도도 높고 광도도 크고 하지만 진화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수명은 짧다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이 전주계열 상태에서 이렇게 주계열성도 들어올 때 질량이 클수록 진화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저쪽으로 들어갑니다 주계열성으로 그러니까 C의 나이는 태양보다 적을 수밖에 없어요 답은 ㄴ, ㄷ, 4번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감사합니다.